네, 예쁘게 다양한 포즈 취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행사 진행을 먼저 포토월로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가와미스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키토 무이치로 역할의 가와미스 켄코입니다. 도키토 무이치로 역할의 가와미스 켄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가꾸이! 멋있어요! 이렇게 외쳐주고 계십니다. 많이 응원하러 와주셨어요. 자, 한아자 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아자 아카나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카랑 반응이 사뭇 다르네요. 네, 대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한아자 님은 귀멸의 칼라를 통해서 한국 팬분들을 만난 기분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포토월 현장 찾아주셨는데요. 팬분들 만나보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팬들에게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정말 행복해요. 정말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팬분들을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귀멸의 칼날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 정말 놀랐습니다. 네, 한국에서 귀멸의 칼날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두 분을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셨던 것 같고요. 자, 가완이시 님은 작년 12월에도 한국을 방문을 해주셨고 이번이 두 번째이신데요. 두 번째 한국은 또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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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두 번째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애니메이션의 큰 이벤트였고 장소가 컸기 때문에 팬분들과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깝고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작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AJF 2023 행사에 게스트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귀멸의 칼날 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주셔서 뜨거운 응원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뭇 아마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이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 많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봉하는 저희 영화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까지 찾아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 중간중간에 일본어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더 큰 소리로 해주셔도 됩니다. 들리시나요? 네. 사랑해요. 잘 들리셨어요? 네. 이렇게 팬분들은 일본어로, 게스트분들은 한국어로, 각자의 인사말로 주고받는, 각자의 언어로 주고받는 인사말을 끝으로 저희 포트홀 행사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개봉하는 저희 영화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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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태어난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